중대고호비만 넘겼다면, 당뇨병은 먹는 것부터 바꾸고, 금연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약에만 의존하면 평생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니까, 생활습관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,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,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바나바 잎에서 추출한 코르솔산은 제 2형 당뇨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바나나가 아닙니다. 바나바입니다. 인슐린 저항을 없애고 혈당을 낮춘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, 이번 시간에는 코르솔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,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코르솔산은 바나바 잎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고, 이 논문을 보면 항인슐린 항체를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. 당뇨는 매우 만연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. 인슐린 주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항인슐린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죠. 제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, 고지혈증을 증가시킵니다. 인슐린은 피에 녹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데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. 이 호르몬에 따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야 정상인데,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변상을 가리킵니다.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 인슐린 민감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, 코르솔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지 않고 그것을 낮추면서도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코르솔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포도당의 세포 흡수를 높이는데,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, 제2형 당뇨에서 포도당 및 지질대사 적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코르솔산의 구조는, 여기 보다시피 우르솔산과 구조가 비슷합니다. 우르솔산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비춰볼 때, 구조가 비슷한 코르솔산이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, 여기 논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논문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? 바나바 잎은 오랫동안 당뇨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. 당뇨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, 항산화, 콜레스테롤 저하 및 항비만 효과와 같은 건강상 이점도 있죠. 바나바는 열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. 인도, 말레이시아, 필리핀에 널리 분포하며, 자이언트 백일홍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바나바 잎에는 40여가지 유익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, 그 중 코르솔산과 엘라그산이 두드러집니다.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심장병의 주요 위험요소로서,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. 그런데 바나바 잎의 코르솔산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32%, 간 콜레스테롤이 4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람을 대상으로는 중성지방 수치가 35% 감소하고, HDL 수치는 14%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르솔산의 항암성에 대한 시험관 연구는 바나바 잎 추출물이 폐암 및 간암 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, 황색 포도산 구균과 감기 원인인 라이노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혈전 용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바나바 잎 추출물은 안전하지만, 매포민과 같은 다른 당뇨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 수치를 너무 낮출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겠죠. 바나바 잎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. 코르솔산은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물인데, 바나바 잎이 높은 농도로 있어 그림처럼 요거와 같이 코르솔산을 바나바 잎 추출물과 같은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, 평소 어떤 음식 섭취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,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. 코르솔산은 우선 구아바, 비파, 올리브, 이런 게 떠오르네요. 또한 사과, 바질, 빌베리, 크랜바리, 자두와 같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됩니다. 산사나무의 과실인 산사자도 코르솔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코르솔산은 물에 잘 안 넣고, PKA가 4.67이므로 약한 산성이고,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즉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당뇨병은 생활습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. 중대고호비만 넘겼다면 당뇨병은 먹는 것부터 바꾸고, 금연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약에만 의존하면 평생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니까, 생활습관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. KNL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.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,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, 댓글란, 커뮤니티, 그런 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자료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,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